오비 가베 1단계 19주차 아메리카로 여행을 떠나요 미국편입니다.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탐색해보는 문화 가베인데요. 미국의 수도, 미국의 국기, 미국의 대표적인 유명 건축물들을 가베로 만들어 봄으로써 좀 더 아이들이 친근하게 미국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19주 준비물로는 19주 활동지가 필요하고요. 오비 가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위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메리카로 떠나요 미국편에 만드는 문화 가베 책은요. 우리가 앞에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가위로 잘라놓았어요. 그러면 미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처음 보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네, 아메리카에 있는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수도는 어딜까요? 네, 워싱턴 D씨고요. 옆에 누가 보여요? 국기가 보여요. 국기 안에는 파란색 네모에 별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이거는 미국의 주를 가리킨대요. 그런데 미국의 주가 늘어날 때마다 별의 수도 증가한대요. 그리고 빨간색 띠도 보여요. 자, 이게 미국의 국기인데요. 미국의 국기의 이름은 성족이라고 한대요. 와, 미국에 처음부터 살았던 주민들은 누구일까요? 네, 인디언이에요.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인디언 친구들이에요. 예쁜 인디언, 소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와, 이건 누굴까요? 자유여신상이에요.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물인데요. 뉴욕의 항구를 지키고 있대요. 미국의 독립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선물한 건데요. 이걸 누가 설계했을까요? 네, 에페리 설계했대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국기를 한번 선생님이랑 색칠해 볼게요. 자, 여기에 미국의 국기를 살펴보면서 자, 한 칸씩 띄고 빨간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색칠을 해주세요. 네, 와, 이렇게 색칠을 하고요. 그 밑부분도 또 한 칸 떼어서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 생년필이나 크레파스를 이용해서 멋진 성조기를 완성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갑의 앞표지는 어떻게 꾸밀까요? 네, 우리 친구들이 아주 멋지게 꾸며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미국이라고 표현해 줘도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멋진 인디언 소녀의 모습을 표현해 줘도 됩니다. 네, 19주에서 살펴보았던 인디언 소년과 소녀와 그리고 자유여신상이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가베로 놓아볼 수 있는데 점선된 부분과 실선된 부분 있죠? 잘 찾아서 가베로 한번 놓아볼게요. 자, 우리 인디언 소년의 소녀의 머리는 어떨까요? 네, 이렇게 아주 머리를 예쁘게 자, 모자도 씌워주고요. 그리고 머리를 또 예쁘게 땄어요. 양쪽으로. 자, 이거는 어떤 가베를 이용하면 될까요? 작은 삼각기둥을 이용하면 돼요. 자, 얼굴의 모습은 어떻게 살펴볼까요? 자, 얼굴은 먼저 작은 삼각기둥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윗부분과 그 다음에 얼굴 부분을 이렇게 이용합니다. 자, 얼굴의 모습이 점점점 나와요. 자, 작은 삼각기둥을 이용해서 또 놓아 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작은 삼각기둥이지만 점선을 잘 찾아서 놓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놓아 보세요. 와, 예쁜 인디언 소녀의 얼굴이 됐죠? 자, 머리를 양쪽으로 예쁘게 묶어 볼게요. 네, 와, 이렇게 얼굴이 완성이 됐고요. 팔과 몸과 다리도 우리 친구들이 완성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자유여신상이 있어요. 자유여신상의 멋진 모습을 또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손에 들고 있는 횃불이에요. 횃불의 모습과 네, 팔은 이렇게 작은 삼각기둥 두 친구가 만나면 되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네, 우리 얼굴 부분은 이렇게 반원기둥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반원기둥 표시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반원기둥을 평면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 이렇게 요선 정류면치를 이용해서 목 부분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평면을 이용한 놀이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연령일수록 점과 실선을 찾아서 그 안에 가베를 놓아 보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손해협응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네, 19주 확장 활동입니다. 자, 이렇게 3개 지도를 살펴보는데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 미국이 있는 북아메리카에요. 자, 그 뒷페이지를 보면 북아메리카 주변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캐나다와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걸 살펴본 후 미국의 자유여신상과 국기 등을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국기 친구를 7가배나 8가배를 이용해서도 표현해 볼 수도 있고요. 우리 자유여신상을 선생님과는 평면으로 해봤는데 입체로도 세어보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건축물인 금문교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미국의 문화를 가베로 표현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